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묻어 모를테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창 따라 다르겠지 매번 똑같은 에피소드 한쪽은 꼴을 내리고 싸우려고 널 만난 건 아닌데 마 여자야 내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미안 미안 반복된 다툼은 일이 되면 다 지나니라 몇 명은 해봐야 굳자 해 서로 이겨못해 다툴라 해 우리 생각을 해래 순간에 잘못의 원인이 누구 생각네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우져버린 채 너와 난 아주 겨울이서 흐름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건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금방이라도 물 뜯고 어린 아이 같은 그대도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눈 바라봐 주기 밤새워 통화하기 가끔은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 해주기 기념이지 않기 절대 의심하지 않기 너의 반대주기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네가 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노력해봤지만 나 지지가 않아 그댄 내 진심한다면 화내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입 맞춰줘 baby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우져버린 채 너와 난 아주 겨울이서 흐름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건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금방이라도 물 뜯고 어린 아이 같은 그대가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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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빠르게 끝을 향해 가고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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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baby hold on 흔들리고 있는 날 붙잡아줘 Oh listen 항상 젊은 설레여 문제는 1년만 지나면 어때 사랑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해 아님 가족 같아 내가 편해 내가 더 잘할게란 말이지 무의미한 girl 솔직하게 네 속마음을 열어봐 Right tell m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우져버린 채 너와 난 아주 겨울이서 흐름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건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금방이라도 물 뜯고 어린 아이 같은 그대가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L ... ... ... ... ...